AI를 도입할 경우 선생님의 역할과 학생의 역할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의 교육을 보면 지난 12년 동안의 기초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속도만 된다면 12년이 아니고 12분에도 끝낼 수 있거든요. 동시에 다른 질문을 해도 제가 동시에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고대 AI와 인간 간의 경쟁 부분에 대한 이슈가 사라져야 되는 시점에 온 거죠. 테크와 경제를 1 플러스 1으로 한 번에 배우는 시간, 테크 1타 강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육과 AI인데요. 지난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오늘도 두 분과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광주과학기술원 AI정책전략대학원 김준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테크레드에서 CSO를 맡고 있는 조성범입니다. 요새 AI가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특히 교육 분야에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지털 교과서도 나왔다시피 이거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디지털 교과서 하면 우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 저도 많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디지털 교과서는 읽는 거라기보다는 보는 거, 그리고 동영상을 따라하는 거, 이런 형태도 디지털 교과서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순하게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체득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코칭 앱을 디지털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구경수를 공부했다면 이게 확장돼서 체육, 미술, 음악, 다양한 예술 분야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각자가 이제 개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코칭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 코칭 앱이라고? 맞습니다. 맞춤형 코칭 소프트웨어, 컴퓨터 이런 걸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거기 그 디지털 교과서에 AI를 도입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예요. AI를 도입할 경우 선생님의 역할과 학생의 역할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간과 초거대 AI, 생성형 AI에 대한 경쟁 이슈를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화면을 준비한 게 그런 것들인데요. 지금까지 교육은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의 교육을 보면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사고력,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과 툴들을 배우는 게 지난 12년 동안의 기초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게 속도만 된다면 12년이 아니고 12분에도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거대 AI와 인간 간의 경쟁 부분에 대한 이슈가 사라져야 되는 시점에 온 거죠, 이제는. 지금까지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까지의 교육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어떻게 달라지고 변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고요. 지금까지의 교육들의 분석하고 정확해야 되고 통합적이고 반복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인간보다는 인공지능이 A플러스에 가깝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교육은 좀 더 인간적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실수예요, 실수. 컴퓨터의 실수는 에러라고 합니다. 컴퓨터는 오류가 나면 멈춰요. 그런데 인간은 실수할 때 멈추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또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인간의 가장 고유한 창의적 영역이거든요. 또 까먹고 또 실수하고 하면서 인간은 더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바로 실수와 사회성과 감성, 창의력, 직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눈치, 이런 것들이 더 인간적인 교육으로 가야 되는 이슈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공지능이 학습이라고 하지 교육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인공지능 교육 아닙니다. 인공지능 학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학습이라고 할 때는 학생의 입장이에요. 늘 배우고 익힌다, 반복한다, 한문이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studying과 learning 자체를 학습이라고 하는데, 교육은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교육은 한문으로도 선생님이 가르치고 기른다, 이런 뜻인데, 라틴어로도 education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뜻이 있습니다. education이라는 뜻은 e자, ex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라는 뜻이고, due care라고 하는 부분은 이끌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ducation라고 하는 뜻은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걸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원래 목적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게 교육의 목적인데, AI가 그걸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초거대 AI와 경쟁할 영역에서 우리는 학습의 영역을 줄이고, 선생님들의 코칭이나 러닝을 더 늘려가면서, 인간적으로 지덕체를 더 늘릴 수 있게끔, 오늘 아마 조 대표님이 체육 부분이나 이런 음악 부분을 해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양한, 저희가 그런 앱들을 AI 코스웨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 덕, 체를, AI가 실제로 아이들의 학습 능력 내지는 그 진도에 따라서, 다양한 코스로 코칭해주고 지도해줄 수 있는, 그런 코스웨어들을 많이 오늘 소개해드릴 것 같습니다. AI 도입으로 사라질 수업 방식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수업. 왜냐면 이제 개개인의 스타일 선호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AI는 그걸 맞춰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대다수의 공장식 교육도 사라질 것이고 암기 위주 결과 위주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쟁적 선행 학습. 이것도 집 안에서 AI와 코칭을 통해서 재미있게 수업 방식을 바꿔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희 선생님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등한 교육을 해야 하는가, 공평한 교육을 해야 하는가의 이슈입니다. 평등한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담장을 쳐다보는 아이와 아빠와 딸의 그림들이 있는데 이때는 평등한 교육으로 가게 되면 결국 시작이 다르면 끝도 다를 수밖에 없는 교육으로 가는데 공평한 교육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공정한 자원 제공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똑같은 가능성을 갖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AI가 평등한 교육이 아닌 공평한 교육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가 아마 그런 공평한 교육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공평한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기관들이 있는데요.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EBS가 있고, 그리고 글로벌학에는 미국의 칸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 비영리단체와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다 의아해 하실 텐데요. 미스터 살만 칸이라는 분이 MIT 하버드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해치펀드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도 출신인데 자기 고향에 있는 조카들이 수학 공부를, 누구를 지도해 줄 선생님이 없어서 실제로 학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카들을 위해서 동영상 강의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그걸 통해서 K12 교육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초중고 과정을. 그런데 이 칸 아카데미가 100% 무료로 운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다양한 후원을 받아서 운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연한 계기로 빌 게이츠가 자기 아들의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다양한 강의들을 선별해서 봤는데 칸 아카데미에서 그 동영상 강의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 게이츠가 자기 아들이 그 동영상을 가지고 공부하는 걸 보고서 아 여기는 정말 투자할 만하다. 그래가지고 후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구글에서는 세계를 바꿀 만한 다섯 가지 기술 중에 하나로 뽑혀가지고 실제로 칸 아카데미가 매년 수십억, 수백억의 후원을 받아서 전 세계 30개국 언어로 지금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칸 아카데미가 기존의 디지털, 동영상 위주 우리가 얘기하는 주입식 교육에서 실제로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코칭할 수 있는 AI 코스웨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우리 김 교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프로젝트 AI 김 교수 김 교수님 이름을 딴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칸 아카데미 이전에 우리가 매시브 온라인 클래스라고 해서 무크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이 됐고 그게 디지털 알카이빙이 되면서 이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 무크 수업 중에 두세 과목 정도를 비디오 자료를 올려놨는데 뭐 학생들이 많이 사용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아 이제는 멀티모달 인풋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훈련시킬 때 라지 랭귀지 모델뿐만이 아니고 랭귀지 이외에 비디오, 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넣어서 AI를 훈련시키는 방식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평한 교육을 위해서 같은 가능성을 제공을 하려면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30명이 수업을 듣는데 30명의 학생들 중에 끝날 때 질문해보세요 라고 하면 상위 10% 제 강의를 잘 이해한 사람들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27명은 집에 가서 다시 복습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든가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쿠티라고 하는 공평한 교육 그런데 김 교수를 개발하게 된 이유가 나를 똑같이 개발을 해놓으면 수업 시간에 30명이 동시에 다른 질문을 해도 제가 동시에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평한 교육을 열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개발된 건 아니고요. 지금 아마존 웹서비스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AWS 시스템과 함께 한 70% 정도 개발해놓은 걸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제 동영상 강의입니다. 시계열 분석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것들을 입력 자료로 넣게 되면 이 입력 자료가 바로 텍스트로 전환이 되고 이 비디오 자체가 텍스트로 전환되면서 이제 세계 각국 언어로 동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수업을 듣다가 학생들이 시계열 분석을 그림 예시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기 있는 인공지능 김 교수가 RAG 방식이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베이스에서 끌어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끌어오면 끌려온 데이터가 이렇게 시계열 분석을 예시를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김 교수가 대신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이 학생들에게. 이 시간 관측된 하천수의 유속 데이터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텍스트도 넣고 비디오도 넣었던 것 중에 이 질문에 합당한 것들을 판단을 하는 AI가 김 교수 입장으로 지금 저를 립싱크도 하고 딥페이크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업은 영상으로 진행을 하면서 학생 개인마다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 학생들마다 진도를 따라가는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해도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과 별개 과정 중에 거기서 자기가 AI한테 물어보면서 따라가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강의를 하면서도 이 친구들은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제 비디오 강의를 보면서도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가능한데 김 교수가 옆에 한 명이 더 있는 겁니다. 대답해 주는 김 교수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이 김 교수가 이제 언어 영역 쪽으로 갔을 때는 저희 광주과학기술원에 외국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다섯 개 여섯 개의 언어를 쓰는 서로 다른 나라들인데 그래서 영어 강의를 합니다. 저희가 근데 이게 사실상 불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그 바로 김 교수를 외국어 맞춤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되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실시간 음성 인식 및 번역 서비스에 대한 데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대답하고 있는 김 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대답하는 김 교수가 영어와 베트남어로 동시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동시 번역이 되는 부분에 베트남 학생들은 본인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끔만 전환을 해주면 돼서 실질적으로 언어의 장벽은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김 교수는 무엇을 위해서 맞춰졌냐면 학생들의 공평한 교육에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과 수준 향상도 있지만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전 세계에 세종학당이라고 있습니다. 250개 지역에 세종학당이 있는데 그곳에도 김 교수가 언어 선생님으로 한국어 선생님으로도 작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어가 대세죠. 그렇죠. K-학류.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한국어학당을 가도 되고 온라인에서 실제로 AI 김 교수 통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조만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디지털 교과서가 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방식을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하거나 그러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를 시작하는 시점에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이 도입부를 좀 잘 적용을 시키면 디지털 교과서가 좀 효용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게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학생들이 따라가는 진도, 그 다음에 이해도에 따라서 질문들이 다를 건데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AI가 그 학생에 맞게 맞춤형으로 답변을 잘 작성해서 그 아이가 그 다음 질문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리드를 해주는 그런 코칭할 수 있는 코스웨어로 발전을 하는 거죠. 결국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물론 본인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역사적으로 이게 10년 단위로 지금 최근 30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98년도에 유학을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그때는 왜 유학을 갔냐면 부러워 보이기도 했지만 대답을 잘해주는 사람들이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건 영국에서 공부를 했건 우리나라와는 다른 상황을 예시를 들면서 그쪽 전문가들은 어떻게 살아왔다. 이런 것들을 대답해주는 시대가 30년 전이었다면 20년 전에 구글의 검색 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2008년, 2009년쯤 해서 검색을 잘해서 정리를 해준 사람이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을 잘하는 방식이 바로 AI가 계속 코칭 방식으로 도움을 주면서 학생들이나 교육, 피교육자들에게 질문을 잘하도록, 유도하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런 정해진 틀들,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정해진 틀들에 대한 질문보다 비교과 과정. 비교과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 그럴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우리 또 조성범 대표님이 비교과 과정을 잘 개발하고 계십니다. 체육이나 음악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주과기원하고 EBS와 같이 협력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이 EBS 크리에이티브 아카데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과 과정은 교육부에서 아까 말씀하셨지 AI 디지털 교과서를 내년에 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비교과 과정은 아직 투자하는 데가 많지 않아서 EBS와 함께 그 비교과 과정들에 대한 플랫폼을 저희가 빌드를 하고 거기에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만들어놓은 이런 체육, 음악, 미술 관련된 코칭웨어들을 저희가 입점시키면서 같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제로 그거를 이제 학교 학생들한테 교육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지금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AI 개발을 할 때 체육인들의 골격 구조나 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 쓰러지는 정도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스켈렉턴 모델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분할 때 골격 구조로 라인과 점으로 연결을 해서 저 사람을 이동하는 것들을 추적하는 기술이 있는데